대통령실은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의 녹취록 공개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려진 녹취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 비난 일색이고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며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습니다.